여러분 최초로 도연 5선의 영업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선으로 활동할 때 처음같은 마음으로 히어로 조회는 코칭까지 생활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17년차의 정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처음같은 마음으로 우리 충남도정과 우리 박벌민 군정으로 뒤에서 돌놓으시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처음같은 마음으로 모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